내가 왜 당신처럼 변하지 않았는지 말해줄게 나한텐 나를 끝까지 믿어준 동료가 있었어 그게 당신 딸 유재이야 그럼 선배가 어떤 심정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선배 믿어요 잘 부탁드린다고요? 이 말 하려고 왔어요? 선배 내 선배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요? 여보세요 어때 선배? 저예요 어? 어떻게 된 거야? 병무사가 누리고 있는 게 뭔지 알아냈어요 I take it in real slow The world's spinning like a well of age 선배 fragile and composed though I am breaking down again I am breaking now to let you in 우리 동료 맞죠? 우리 동료 맞죠? 선배 이제 제 차례예요 이제 제 차례예요 서수연 팀장님 그거 선배 아니죠? 선배 동료가 죽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감당하기 힘들어 자신의 기억조차 지웠죠 그리고 그 기억이 지워진 사람만 이곳에 돌려보냈어요 무책임하게 무책임하게 오로지 자신의 복수만을 위해서요 근데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전 지금 제 앞에 있는 선배한테 붙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런 질문을 나는 거지? 뭐 들었어? 내가 수연의 성도 이미 CCTV에 다 찍혀있다고 그건 이미 다 들었어요 저는 지금 선배한테 붙고 있는 거예요 제 핸드폰에 감청 프로그램 설치해달라고 했다면서요? 괜찮아요 나한테 거래를 하러 왔다며 원하는 게 뭐야? 백모사 죽이지 말아주세요 선배 선배 넌 괜찮아요 넌 괜찮아 어서 올라와봐 기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선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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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이 시가 이 시가 은정 은정 이 시가 정수준 정수준 나 왜 이렇게 믿어 주는 거지? 나 자신 스스로도 나 믿지 못했는데 우리 동료잖아요 지하 섬네가 아닌 동료소 부탁할게요 여보세요 섬배